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2015년 2월 2일 오전 12시 51분이고요. 이어서 와도록 합시다. 너무 길어서 한 번 끊었어요. 어 맞아 토끼를 잡으러 다녀야 돼. 근데 어 저거 어딨냐. 저거 어디야. 저기 어디야. 아 새알이에요? 아 새알이랑 눈알새랑 다른 건가요? 눈알새알이랑 그냥 새알이랑 다른 건가? 일단 여건 그냥 여기두고. 어 모자도 버려. 이게 더 좋아. 에헤 기분 좋다. 에헤에헤에헤. 기분이 왠지 좋다. 왠지 내가 같이 하니까 나도 고수가 된 기분. 에헤에헤에헤. 기분뿐이었다. 근데 그 많던 토끼가 다 어디갔죠 이거? 아 토끼 색깔들이 다 바뀌었구나. 그냥 이제. 토끼야 토끼야 빨리 잡혀라. 토끼 너네 몇 마리만 있으면은 나 이제 마법 쓸 수 있을 것 같아. 따란. 따란. 흠. 야 토끼야 너네 집으로 가. 너네 집으로.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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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 흠흠흠흠흠흠. 이렇게. 이렇게도 돼. 토끼한테. 호잇. 오케이. 어. 토끼는 나중에 잡으러 옵시다. 토끼 수확은 나중에 하도록 하죠. 어. 아 겨울 되니까 더 할 게 없어요? 몬터라도 나와야 하는데 솔직히. 흐흐흐흐. 말했지 않아요. 초보들이 이만큼만 와도 어차피 잘하는 거라. 어 많이 버틴 거라. 으응. 초보를 위한 서버입니다. 이곳은. 초보들은 자라가기 정말 좋은 거. 할 게 없음. 근데. 으응. 초보들을 위한 공간. 근데 할 게 없음. 그니까 초보들을 위한 공간. 그니까 할 게 없음. 어어. 몰라. 으응. 몰라요. 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집 앞에 토끼구리 있었지. 저리가. 자. 이제 너네 집으로 가봐. 오케이. 이거지. 이거 가덩. 이렇게 토끼를 몰아서. 오케이. 으응. 이거 가덩. 으응. 이거 가덩. 토끼 한마리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토끼를. 일단 요거 하나. 설치해 놓자. 설치해 놓고. 토끼야. 토끼야. 맛있는 토끼야. 균형 토끼야. 어딨니. 귓고 섹시하고. 깜찍한 토끼들. 어딨으세용. 토끼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한마리만 더. 잡혔덩. 잡혔네. 잡혔네. 심지어 두마리 다 잡혔네. 어머머머. 어머머머. 자. 이제. 한번 마법 그거를 만들어봅시다. 매직에 있는 거. 응. 나 꼭 해보고 싶었다. 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 아. 허허허허허허허허. 저건가? 아. 토끼 한마리 더 있어야 돼. 아. 토끼 한마리 더 있어야 돼. 에이. 진짜. 토끼가 이쪽은 리스폰이 아직 안됐구만. 따단. 저 타나마 더 만들어서 그냥 쟤 바로 잡자. 따란. 저리가 저리가. 이맘맘맘맘맘. 저리가.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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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으로 들어갔어. 이씨. 아. 아이. 그래도 위가 잡혔네. 어? 봉투님 왜 죽었어요? 어어. 봉투님. 봉투님.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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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일부러 죽었나요? 일부러 죽은 거죠? 펭굴? 이름이 펭. 이름을 봐서는. 펭귄 같은데. 님 템이 다 어딨는데요? 님 어딨는데요? 템이. 우측? 제가 주스로 가야 하나요? 우측 어. 집 근처에서 죽으시지. 이왕 죽으실 거면. 응? 제가 주스로 못 가잖아요. 잠시만요. 저 이거 마법사 모자 좀 만들고. 그러고 가야겠어. 아. 판자를 일단 만들어야겠구나. 어. 밤이네. 아. 진짜. 으으으으으. 님을 믿고 있었는데 님이 가시면 어떡해요. 나 이거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아. 이거 다 먹어야겠다. 그냥. 베리캐나인데. 쓸 데가 없네. 응? 당하기만 하고. 좋았어. 이제 만들 수 있나? 아.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오케이. 따란. 드디어 만들었다. 어. 아. 이거. 이거 설치하는 거였어? 따란. 네. 아. 근데. 유통기한 다가는데다가 솔직히 먹을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말하면 먹을게 너무 많아서 님 봉투님 아직 늦지 않으세요? 이거 벌친도 있잖아요 님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어? 님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저는 님이 다시 오실거라 믿어요 오세요 나는 믿어요 님이 올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니까 오시면 돼요 아잇 가신다면요 아무 어쩔 수 없고요 아 잠시만요 님 그거 뭐지? 스팀 친추조매너 올랐는데 님 잠시 한번만 다시 들어와주세요 이거 스팀 친추조매놓게 아니면은 뭐지? 네 밀라님 어서오세요 오시면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 언제 오셨대? 어 추천 감사합니다 이미 누르셨었구나 감사합니다 어? 기본 매너가 있으신 분이구만 얘 근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일단 만들기는 했는데 어디다 쓰는 거지? 어디다 쓰는 거임? It is even science 뭐야 얘네도 사이언스야? 뭐야 매니피처 매니피처 음 롤롤롤롤롤롤롤롤 어? 예전에 그 파이어볼 쏘는 그거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네 저 마크도 하고 굶지마도 해요 굶지마는 솔직히 얼마 안됐고요 저는 게임이 이것저것 합니다 롤도 하고 어? 어? 많이 합니다 어? 딱 이것만 하지 않고 오늘은 뭘 할까 이거 할까? 하면서 아이작 할 때 솔직히 요즘 아이작을 제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아이고 고기 아우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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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도 미트볼이나 만들어주자 어? 어디갔어? 아 상자가 열려있었어 음 고기 고기 맛있는 고기 설마 나 다시 여기에 넣었어? 그렇네 쿡 좋았다 근데 님 원래 닉네임이 밀라였나요 이거? 아닌가? 내가 기억을 못하는건가? 저가 제가 뭐지 제 시청자들 희한하게 닉네임 같은거를 잘 기억해가지고 쓸데없는거 같긴 한데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분명히 이게 맞나? 아닌데 그런 기억이 좀 많거든요 쓸데없는 것만 많아요 쓸데없는 것만 잘 기억해 어 어 안녕 어 뭐하지 혼자서 살게 없어 아 그래요? 역시나 어 분명히 처음보는 닉네임인데 요즘은 마크를 뭐지? 잘 안해가지고요 마크는 간간히 모드 방송 아직 영상을 풀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요즘마크로 뭘 딱히 할려고 해도 같이 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ibe 어어 뭐야ses tend 어? 야야야야 야야야 응 저리 가 저리 가 호잇 호잇 어? 이거 이.. 아 저 얄미언놈들 아 진짜 야야야야야야야 아 아씨 몰라 응? 상대 안할거야 아 저거 펭귄들 겁나 성가시네 아 얄미야 저거 어? 얘네 좀 보세요 요거 사람 놀랬겠는데 요거 어? 어? 꽤어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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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돼지까지 짱증나서 돼지까지 짜증나서 저거 밀쳐내는거 봐 하하핫 아우 웃겨 어? 돼지까지 펭귄 짜증나서 밀쳐내는거 봐요 방금 아 웃겨라 여러분 보십쇼 펭귄이 민폐입니다 바로 근데 요즘 저거 아프리카보다는 유튜브에서 본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어? 아프리카 열혈팬 그거 뭐지? 즐겨찾기 하신 분들보다 이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보시는 그런 분보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더라구요 어쩌다가 가끔 오시는 분들도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라 근데 기분은 좋다 기분은 좋다 아프리카 순위는 떨어져가지만 어? 혹시? 아님 여기서 죽으셨구나 어? 아 봉투님 여기서 죽으셨었네 어? 어 뭐야 여기 방금 알들이 있었는데? 알들도 먹어요? 알들도 먹나보네 알들도 먹나보네 어 일단 님들 님 장비들은 일단 이렇게 따로 두고 어 알갓 아 이거 말고 이거는 버리고 님 가방 봉투님 봉투님 가방 어? 가셨구나 봉투님 가방 가셨네 근데 시간은 맞아야 할까 같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아 얄은 사람이 가까우면 숨긴다고요? 아 순간 어 나보고 한 말인가? 으엠 아이 또 농담이죠? 그쵸잉? 살짝 찔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방금 얻어놓고 얄이 아니라 알이죠 알 순간 저보고 어 나보고 야갔다 하는 건가? 어떻게 아셨지? 으흐흐 얘네도 혹시 덫에 잡히나? 잠시만요 쫄러가봐 쫄러가봐 안 잡히나? 으흐흐흐 순간 얄은 사람이라 해서 뚫렸어요 저 얘네는 어떻게 잡나요? 이거 새 덫으로 잡나? 얘네 펭균은 뭘로 잡아야되요? 이거 뭐 함장 뭐 없나? 어머나 토끼씨 안녕 어 나 이거 동상 걸릴 것 같은데 동상 걸렸나보네 동상 걸렸나보네 똥을 태웁시다 이럴 때 아이 따뜻해 아이 따뜻해 좀더 따뜻해지 좀더 따뜻해지 뭔가 잡을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거 뭔가 잡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펭균 쟤네도 사이즈로 봐서는 뭔가 함정 같은 거 두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야 너네 설마 춥다고 여기로 모여드는 거니? 나도 추워 예희야 나도 추워 어 안녕 안녕 요거 내가 들고 다녀야지 따란 아이고 아이고 남의 집까지 와서 잠드는 거 봐 어 아유 진짜 얘네들 쫓아낼 수도 없고 아유 내가 이거 좀만 더 세워봐 어 콰악 어이 너무 쉽게 돼 콰악 어응 몰라 에헤 잡는 거 때려잡아야 돼요? 아 개구리나 두꺼비처럼 뭐 덫해 두면 안 되나 덫해 두면 뭐 알아서 들어와가지고 야 으악 하고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캬 맞췄다 맞췄구만 어 어 서바이벌을 한번 더 뒤져보죠 간만에 컴패 저게 뭐지 요거 어떻게 만들죠 페이피 파피로스 벌드트랩 아 이건 거미줄이 필요하구나 피기백 피기백 이게 뭐죠 피기백? 얘가 피기백인가? 얘는 체스토 아직 저는 신기한게 너무 많은거 같아요 트롤럴 아아 속도가 떨어져요? 으음 괜찮겠네 에이 아니야 나중에 들고 다녀 텐트 오 텐트? 아 거미 잡아야하네 거미를 잡아야하네 아우 저 화장실 좀 잠시 갔다올게요 아우 오줌말이야 어 이거 왜 안잘아 잘하는데 이거 누가 몰래 서리 해먹었나? 서리했나? 아니면 이거 추워서 한잔하는건가요? 이거 눈은 어떻게 없애? 에이 몰라 네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아 겨울에 몰래 안잘아요 쓰읍 어 이거 왠지 탑같은걸로 이거 눈 퍼낼 수 있을거 같애 이거 퍼낼 수 있나? 잠시만요 일단 나무 좀 씻자 겨울에 면목을 씹는 면목 씹는 아저씨 자연을 소중히 해야한다 자연을 소중히 해야 나중에 뒷보복이 없어 에이씨 몰라 이정도만 씹어 이정도만 씹으면 뭐 장관없겠죠 어 어 뭐덜 토끼를 토끼를 죽였다 토끼고기를 얻었다 왠지 악행이 쌓이는거 같애 그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무를 씹을거에요 나무를 씹으면은 착한 사람이 된대요 누가 그랬어요 책에서 봤어요 내가 알아요 그런가 그런가 으흠 워낙 나쁜짓을 많이 해서 으흠 으흠 어 배고프다 아이 잠시만 잠시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어디갔어 여깄다 두고 으흠 으흠 이거 피레치미 이거 작동을 안하네 번개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너무 심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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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심심하다 뭐를 할까 뭐를 할까 도깨고기나 먹어야지 아 이제 먹을게 점점 떨어져 가지 않네 개구리나 잡으러 다니까 이제 뭐하지 아 심심해 아 심심 아 맞아 나 삶 만들려 했는데 아우 나 왜 자꾸 이러냐 자꾸 뭔가 깜빡깜빡해 아니 잠시만 어이 곡괭이 어이 곡괭이 뭐 쫄싫쫄쫄쫄쫄쫄.. 요건가 아외에ια 이거 버려버려버려 그 문이 쓰던거야 이거 너는 뭐하одарาน 아 이거 눈은 못 아니 이거 두란 말고 아니 안 되네 아이 안 되네 에헤이 그럼 버려 아 겨울은 개구리도 안나요 아 동면하는구나 동면하는구나 어 아까 그러고 보니까 어디에서 얼음도 본거 같은데 얼음 야 너 잡기 귀찮다 너 그냥 거기 있어라 여기 혹시 곡괭이로 깨지나 아니면 요걸로 어 잠시만 왠지 이거 깨질거 같애 아니면 요건가 못깨네 아니 못깨 어 곡괭이랑 저걸로 못깨 어 아이 참 연약하구만 어 사나이라면 말이야 얼음을 깨고 두르고 어 깨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야 어 어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몰면은 오케이 알 하나 주웠다 이 얌체같은 놈들 좀 분산시켜 놔야겠어 이놈들 분산시켜 놓으면은 발을 낳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못죽겠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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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은생각이 났어요 어? 이거 벽을 지어가지고 벽으로 길을 만들어 놓자 벽으로 길을 만들어가지고 쟤네가 한번에 다 못죽게 저 얌체같은 놈들이 백스텝은 하는데 어? 백..뭐지? 자꾸 밀리기만하고 못먹게 한번에 아니다 쟤네 잠시만 벽에다가 가둬놓고 불질러도 쟤네 죽긴 할텐데 잠시만 아 이거 근데 지금 이거 완전 멀티가 아니라 싱글인데 이거 완전? 싱글이나 하나 만들까? 싱글이나 만들어야겠다 이거 내일부터 내일에도 사람이 별로 안오면은 싱글이나 만들거에요 사람도하는데 뭘 멀티야 아 외로워 외롭당 누가 좀 같이 하면 아니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멀티 프론티어예요 이거 접속자 목록 보세요 여기 이게 뜨는 것만으로도 멀티인건 알겠죠? 멀티에요 이거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갔어 이 양반들이 진짜 요거는 여기다가 넣자 엘 엘 웰 새도 먹을 수는 있겠죠? 헤헤 먹을까? 아 잠시만 똥똥똥 커져라 아 외롭다 누군가 같이 들어오면은 좋겠다 엠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라든가 어헴 영상을 언젠가 보게 될 사람들이라든가 누가 좀 같이 들어오면 좋겠다 아 나도 이거 쓰읍 어..방송 그거 시간표를 좀 짜놓을까요 이거 그냥 사람들이 제 방송이 언제 하는지 모르니까 못 들어오는거 같은데 배식방 밭이나 늘려놓자 어 잠시만 아 아직 나 처음이니까 이거밖에 못 만드는구나 음,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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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이 은근히 쓸데가 많네? 어딨냐? 내가 돌이.. 돌 많아가지고, 여기 있네요. 돌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이것저고 많이 넣어놨네. 토끼? 토끼를 잡아야나? 어흥흐으으으으으응... 아니다아iar! 에잇, 남체초남도놈들 저리캐... 야 임마 저리 가 저리 가 이거 왠지 따로 분산시켜 놓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내가 창 어따 둬냐 창창창 여깄다 야 얘 잡자 얘 잡자 돼지야 너 나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얘 잡을 수 있어 이놈을 멀리멀리 떨어뜨려 그러면 이놈을 멀리멀리 잡았어 잡아봤자 알밖에 안 나오네 아무도 못 봤어 완벽한 살인사건이야 노래도 끝났어 노래도 끝났어 이제 아무도 몰라 이제 여러분과 저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하하하하하 점점 미쳐가는 빈질이었다 저는 그렇게 점점 더 미쳐갔고 귀엽고 사과를 치고 마는데 벤귄 다나와! 농담이구요? 응? 진짜 다나우면 안되고 진짜 다나우면 안된다 얘들아 다행히 모르네 모르네 내가 진을 친거 죽인거 모르네 응? 근데 얘 얘 도대체 어디다 쓰는거야? 이그제민 프레스 프레스 헤비테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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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라는거야? 수염에다가 요거 뭐야? 쿡 미트 오! 쿡 미트? 나 궁 잠시만요 나 고기 많을텐데 도끼고기인가? 설마 도끼야 잘가라 쿡 미트 쿡 미트 하나 구했고 야 너 가지고 있어 아 부하리지단 같은거에요? 어머나 그럼 더 좋지 응? 멀리까지 안가도 되고 좋네요 그러면 미트 이기기 어? 쿡 미트 잠시만 이거 내가 손에 들고 있어야 하나? 어? 모델이네 아 토끼고기는 고 밑으로 취급을 안하는구나 아하하하 아하하 무고한 생명이 죽었다 잘가라 그 파이어볼 쏘는거는 뭐에요? 어? 파이어볼 쏘는거 있던데 어? 가또님이 파이어볼을 썼거든요 이거 엄청 몬스터 쉽게 잡순데 아 나 그거 되게 부러워가지고 아이스 스테프 어? 설마 스읍 아이스 스테프라 이거는 그럼 파이어 스테프도 있다는건데 스읍 파이어 스테프라 이나? 아이스 스테프라 방금 그런 얘기 좋았어요 스읍 아닌가? 파이어 스테프 같은거 없나? 아이스 스테프 이거밖에 없나? 이거 설마 블루잼 그냥 창이구나 스읍 아 잠시만 창을 들고 하는게 많은건가? 잠시만 파이어 스테프 그것도 창으로 만든거야 창으로 창처럼 생겼었어 내 기억이 improve farm 나진 어 좋았어 점점이 발전해 나가는거죠? 방금 뭔가 올라오기 됐는데 하아아아 피싱 로드 어? 낚싯대?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지 이것도 왠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은 못쓰고 아 님도 이제 피곤해요? 아 혼자 하시면 되게 심심한 컨텐츠인데 으흠 맞아요 진짜 피곤해요 진짜 심심해 진짜 아까는 사람들 많더니 저거 오늘 알바하고 와가지고 좀 늦기 시작했거든요 11시 반에 시작했는데 에헤이 진짜 에이 어쩔 수 없다 이만 방송 접을까요 오늘은 응 아이 그런가요 아이 근데 확실히 낮에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해요 다만 요즘 제가 낮에 방송을 안 해가지고 아이 내꺼 오케이 내꺼 에에에 하하하하하하 내가 쬐 건 빨랐지 Ref 흠흐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 트롤 롤 트롤 롤 사이언스 머신을 사용하라고? 사이언스 머신을 사용하라고? 아 저거 맛술이랑 저거 다르구나 트롤 롤 요거 어따 써 어따 쓰는건지 모르겠어 어디? 어라 이분 갑자기 닉네임이 바뀌었어 어 석지님님 닉네임이 바뀌었어 안타깝구만 하아 뭐를 만들지 뭐를 할까 오 밤이다 근데 낮이나 밤이나 차이가 없어 사람이 없어 우걱우걱 응 과자나 진짜 우걱우걱 씹어먹네 응 밤이라 뭐 밥해먹기도 싫고 아니 솔직히 뭐지?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면은 밥해먹다가 엄마한테 혼나요 흐흐흫 먹고 살기 힘들어 물론 제가 밤에 먹은거 가지고 화내는거는 살 찔까봐이긴 한데 제가 진짜 대학 들어와가지고 술먹다가 살 엄청 찐거 같애 진짜 술먹고 배고 부른지도 모르고 그냥 미친듯이 먹으니까 배고픈게 마비되서 에휴 근데 같이하면은 아 홍킹통콩님 어서오세요 히어로 아이언앤님 어서오세요 근데 같이해도 되요 제발 같이 해주세요 제발 같이 해주세요 외로워요 지금 여기 자막으로 밑에 보이죠 여기 밑에 밑에 줌 이게 밑에가 보일거에요 어라 잠시만요 이게 지금 마우스가 안보이는구나 음 어딨냐 환경설정 어 여기 이쯤에 보시면은 자막이 있어요 방지 빈질 비밀번호 1234 쉽죠? 자 들어와주세요 제발 헉 나 너무 외로워 응? 어 아이언앤님 오신김에 추천좀 눌러주세요 제가 별풍은 안받는데 유일하게 받는게 추천이에요 유일하게 어? 멘트치는게 달라고 멘트치는게 추천이에요 헉 엎 아 이런Č 치사해서 안받아 흐 자리가 에이씨 이 얄미언놈들 진짜 Ay이다 한마리만 작자 자리가 원래 가 응 오케 오케 가 가바 츄츄츄츄츄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제가.. 제가 너무 외로워서 제가 너무 외로워서 어 호텔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님도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네 님 웰이 오랜만에 왔어요 님도 어? 오신기면 추천만치 꼭 누르세요 오셨네 통카님 아이고 님도 이거 뭐지 굶시마 있나요? 있으시면 같이 하죠 지금 사람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위치가 어디냐 저기이 어디냐 저기 어? 저기 스폰 장소에서 쭉 내려오시면요 스폰 장소에서 쭉 내려오시면요 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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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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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찡겼어요? 아잇 없으시면 지금 당장 안 사도 되고요 근데 아마 저거 요즘은 밤에 굶지마라 하니까 아이작도 많이 느는 항인데 아이작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했는지 유튜브로는 보시는데 아프리카 할때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아잇 찡겼으면 뭐 어때요? 음악 들어오시면 되죠 오 핑이 48 어이구 높으시다 딴따딴딴딴 나는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는거지? 나는 마법을 쓰고 싶어요 아브리카 다보라 이타 다물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 배트배트 뭐지? 박지박지? 이거 하면은 뭐가 좋은거야? 어? 뭔가를 만들라는데? 요거를 할려면은 Use the shadow Manipulate to build a prototype 프로토타입이란걸 만들라는데요? 뭐지? 설마 이것도 과학인가? 설마 이것도 알고보니 뭐 과학이라든가 잠시만 요거 아닌가? 내 착각인가? 쉐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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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플레이터 아 이거를 만들어야 하는구나 이건 뭐야 리빙 로그 살아있는 나무 이거 혹시 그 나무 귀신같은거에서 나오는건가? 어허 그러면 안되는데 아 겨울이라서 이거 상하지도 않네 음식이 아이참 들어가면 튕겨요 어? 마마루 위원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님들 오신 김에 추천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이 제게 작게는 CBS 크게는 많이까지 순위 변동이 되니까요 추천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추천이랑 즐겨찾기 눌러주셨으면은요 즐겨찾기랑 구독하기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두번 누르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두번 누르면 뭐지? 풀리니까요 그리고 가끔씩 댓글도 달아주시면요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댓글을 어 네 아 댓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무 귀신 죽이면 나오는거에요? 아 나무 귀신 안나오는데 이 서버가 초보들을 위한 서버여가지고요 제가 아예 초보들만 먹고살기 좋게 정말 몬스터 필요... 뭐지? 거미 정도? 거미? 정말 몬터라고는... 어우 깜짝이야 이씨... 아나 이 펭귄너머 시키들 펭귄 왜 이리 많아 이거 저리가 저리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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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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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나 잡아볼까 얘나 잡아볼까 우리 좀 절로가서 좀 달콤한 얘기를 나눠볼까 내가 뭐 좋은거 줄게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 완벽한 살인상 아니 여기 본사람 있자 본 녀석 있잖아 거기 서라 응? 아무도 몰라야돼 아무도 몰라야돼 아무도 몰라야돼 어딜갔어 요 너무 똥개 지키 개설아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는 들어가 들어가 저기 가슴글라 일럴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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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따 빠르다 아따 빠르다 예희야 기다려 기다려 내가 좋은거 줄게 에라이 에이 진짜 어 약초같은게 필요한데 근데 ? 나 체력이 없어 이거 체력이 없어 일단 배나 채우고 배고플때마다 조금씩 채우면 되죠 아 보통 나무 잡아도 아 보통 나무 베어도 리빙로그 나와요? 어디 추천 확인 못매껏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어 통크님 다시 접속했네요 어디 우리집이 어디야 오 나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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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라 우리집이 이 근처인데 여깄네 제가 초보라서 아마 좀 보면 답당한게 많을꺼에요 아 님 얼어 죽었구나 아하 님 그거 어떻게 나갔다가 다시 못들어오시나요 아 여기에서 죽으셨어 심지어 님 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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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미내장 있음 거미내장 있음 님 와보세요 여기 거미내장 이거 컨트롤이었나 여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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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내장 위에서 저기 여기요요요요요요요 통크 님 통크 님 여기 여기 통크 님 여기 통킷이 여기 어 거기에 있어 스페이스 어 아닌가 이걸로 만드는거 아닌가요 살려주는 거 살려주는게 이걸로 만드는게 아닌가 잠시만요 아 제가 만들어야되요? 거미내장으로 만드는게 잠시만요 어디있더라 일단 저도 어디 언젠가는 써야할거 좀 알아봐야는데 서바이벌인가요? 서바이벌인가? 뭐지? 거미내장으로 만드는게? 아 삼시가에요? 오우 나도 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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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거 맵이 살려주는데가 이거 되살아라는데가 어디있었는데 그거 좀 멀리있나? 아 갑옷입고 하면 되요? 아 갑옷있어요? 갑옷있어 요거 있어있어있어 일단 그럼 이거 입어주고 아니면은 뭐지 톰크님 아예 나갔다가 다른 캐릭터로 재접속하는거 어때요? 다른 캐릭터로 재접속 못하나? 어? 어딨지? 근데 이거 어디에서 만들어 도대체 아 못해요? 아헤이 안타깝구만 잠시만요 헛둘 헛둘 어딨어? 그거 어디에서 찾아야되 서바이벌 맵이예요? 서바이벌 맵이예요? 아아 오오오오 깜짝이야 태틀레이 여깄다 여기요? 님 이거 아 제가 님한테 이거 드려야되요? 입을 따란 야아 여자다 처음보는 여자다 여자라는 생물 처음봐 님 뭔가 좀 입을거라도 드릴까요? 어? 드레스 제가 좀 가진거는 많아가지고 쓸데없이 가진거만 많아서 어 이거 버팔로 털로 뭐 만드는거 있던데 아 그거 따뜻한거 있으면 돼요? 저거 본뚤? 그러면 되나보네 거미줄이 많이 필요하네 씁 뭔가 옷을 주려고 해도 뭘 줘야할지를 모르겠고 만들지도 못하겠고 아아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고 아아 서바이벌인가? 컴패스 볼드트랩 으응 모르겠다 님 일단 플랜트라도 줄게요 어우 그거 쓰시면 되겠다 아 이건 단은 4개고 어디 여기 여기 가지세요 플랜트 20개 씁 이거 근데 어디다 쓰는거지? 스트로우롤 이게? 얘가 어디다 쓰는거에요? 으응 님들 오실 오시면 오셨으면 그냥 같이 하실분들은 그냥 들어오셔도 돼요 응? 같이 하실분들 들어오셔도 돼요 여기 빈들 1 2 3 4 계란을 낚아볼까 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떻 도도도도도도S 도도도도도 Doch 무슨 일 있었나? 별 아, 그러니깐 닌 당근먹으면 뭐 좋아지지 않나? 응? 어라? 저거 가방 못보셨나요? 아, 여기있구나 아, 닌 배고파요? 오, 그러니깐 나도 슬슬 배고픔이자 어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것좀 해놓고 와야겠다 그, 뭣이냐? 아, 이거는 일단 불좀 넣어놓고 덫이 많을거거든요? 근처에 이거 토끼 잡으면 되죠? 토끼 잡고 밑에 보면은 닌 요거 덫 잡으세요 덫 치우세요 여기 덫 저기 위에 덫 있고요 개구리가 없나 더? 아, 생각해보니까 개구리... 겨울이라 안나오는구나 어쩔 수 없네 위로가자 음... 침낭 밤에 자서 정신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정신력 만땅입니다 정신력이 만땅이에요 하하하 광택같은 정신력 이것이 바로 저죠 토끼씨, 통크님, 님 왜 개를 오, 깜짝이야 님, 여기 보면은 있어요 여기여기여기여기 베이컨 앤 에그 베이컨 앤 에그 아, 발정나네 발정나네, 진짜 잡을래요? 잡자 어? 나 버팔로 햇 쓰읍... 나 버팔로 햇 그거 깨졌나? 잠시만요, 나 그거 모자가 없어졌네 아, 나 이제 알았어 어? 모자 없어졌는지 이제 알았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 모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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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팔로 그거 모자가 어디갔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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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님남남남남 조심, 조심, 조심 잠시만요 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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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여기 있다 어 왔다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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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이 발정단에 한 애를 더 있어 아. 발정단에 따로.. 따로 있었구나 어우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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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파아파 살려주세용 살려주세요 나는 착하게 산 죄밖에 없소 으응 아 이거 개구리들이랑 싸움 붙이면 되는데 개구리들이 얘네 이기더라구요 몰랐는데 어 펭귄이랑 얘네 싸우게 하면 안 되요? 톰쿠님 또 죽었어요? 여번에 얼어 죽었어 야 이제 밤인데 야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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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놈어 시끼 진짜 그만 좀 그만 좀 따라오라고 이말 어어어 왜 한마리가 더 붙었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살려줘 다 살려 나 착하게 사는 쟤밖에 없다니까 나는 이마 어어 와우 빠밤 빠밤 나는 귀신이지만 너네를 혼내 주고 싶구나 저리가 이십 칠일 이십 칠일 월드 윌 리세진 구십 칠 네 어차피 하나 다 하지말들 거였어요 일단 녹화 좀 알겠지 이십 칠일 이십 칠일 이십 칠일